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4급 오늘의 과외의 오민경입니다. 오늘은 독해 영역 시간 배분이 안 돼요 라고 고민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독해 제1부분 빈칸 채우기 편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독해 각 파트별 문제풀이 꿀팁을 알려드려 여러분들이 HSK 4급 시험 성적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섯 문항이라고 해서 5분 안됩니다. 3분 기억하세요. 3분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문제를 다 풀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문제를 풀어보니 샘이 쓰기 파트에서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이유 알겠죠? 독해 제1부분은 점수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독해 제1부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독해제 1부분은요. 서술문과 대화문이 있는데 샘은 오늘 시간 관계상 서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6개의 보기가 있어요. 근데 항상 아래 보기에 예시의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D번에 이 단어 모르시면 안 돼요. 끝까지 고수하다, 지엔, 줄은 항상 소구하고 출발해 주셔야 돼요. D번은 아니다. 그러면 A, B, C, E, F까지 주어진 제시어의 의미 그리고 당연히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품사를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A번 한번 볼게요. 이거 뭐죠? 즐겁다. 하이신 이거예요. 그런데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로서 기쁘다, 즐겁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B번.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자 대충대충하다. 여러분 못 읽으실 수 있으니까 추신 이 정도는 읽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역시 품사는 형용사로서 세심하지 못하다, 대충대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C번도 역시 난이도가 좀 있어요. 기왕 뭐뭐한 바에. 자 여러분 치이란이에요. 그런데 접속사예요. 자 여러분 C번의 치이란은요. 빈칸의 위치가 중요해요. 빈칸이 접속사니까 어디 앞에 있어야 된다? 문장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단서. 그 다음에 치이란은 치이란 A, 그 다음에 치우라는 이러한 부사와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빈칸이 문장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심표 뒤에 치우가 있으면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치이란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여러분 이거는 뭐죠? 왕복을 다녀왔을 때 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탕은 한 번 다녀오다, 이 탕 이렇게 호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빈칸 앞에 이가 있으면 정답은 뭐다? 탕이 들어가야 된다. 자 F번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기본 동사예요. 금지하다, 진출. 여러분 선생님이 A번에 이거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병원 넣어드렸고요. 다른 것들은 다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진출은 금지하다는 의미로 동사예요.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읽어내셔야 돼요. 독해라고 해서 눈으로는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A번에 가이신, B번에 추신, C번에 치이란, A, G, O, B. 이런 식의 호응구죠. 그 다음에 E번에 탕, F번에 진출. 자 그럼 여러분 46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앞에 누가 있어요? E가 있어요. 선생님이 E와 호응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3초만에 풀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 시험 보실 때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바로 넘어가라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신 학원님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읽고 얼른 수로 잡아야 돼요. 자 읽습니다. 굉장히 간시에. 선생님이 쓰기 편에서 이 동사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이하가 긴목적어. 정말 감사해요. 니 지시 통지워. 당신이 즉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시의 수로. 자 여러분 이거 별표 독해 제2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헛수고 한 번 할 뻔했어요. 라고 이해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역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3초만에 풀 수 있는 문제. 앞에 이가 있으므로 탕 넣어주시면 되겠고, 두 개의 수로를 잡아라. 간시의 파오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지앤칠 소가라고 했고, 우리 46번에서 누가 여러분, 탕이 정답이 됐어요. 그러면 A, B, C, F가 남았습니다. 자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빈칸 앞에 쭈머가 들어가면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형용사다. 그리고 거의 80%가 형용사하고, 아니면 동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답의 후보 잡아볼게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 정답의 후보는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A번에 칼신, B번에 추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앞뒤의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읽고 의미 파악해 주셔야 돼요. 워총라이메이오 별표. 여러분 이거 쓰기체 1부분과 2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태껏 뭐뭐하다. 총라이메이오 나오면 무조건 꾸어와 호응을 합니다. 여태껏 뭐뭐한 적이 없어. 라는 말이에요. 시야, 오늘처럼 쭈머 응한 적이 없어. 흔히 랏힌 쭌가오싱.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가오싱과 비슷한 어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즐거운 적이 없습니다. 정답의 후보 잡고, 앞뒤의 문맥의 흐름으로써 여기는 뭐 들어가야 될까요? 가이신까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쭈머가 단서가 되어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단서를 잡고 해석을 해보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어.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기쁘다. 여러분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문제를 풀면서 수로를 빨리빨리 잡고 어디서 끊어 읽어줘야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정답이 된 것은 소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쥐는 아예 안 되고 칼신 정답 되었고 탕 되었으니까 소거하시고 남은 제시어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48번 한번 볼게요. 페이지샤. 그렇죠. 비행기에서는 시용 소지. 여러분 시용 소지가 뭐예요? 휴대폰을 사용하다. 술목이에요. 여러분 이 술목을 뭐로 취할 수 있을까요?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 빈칸에 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남은 동사 뭐밖에 없어요? 금지하다. 진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진쥐, 동사 아직까지 모르신다면 꼭 외워주셔야 돼요. 비행기상에서는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요? 페이싱, 구호, 정종, 비행 과정 중에 소지, 예약, 관상, 휴대폰도 뭐 해야 된다? 꺼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폰도 꺼야 된다. 술로 딱 두 개. 진쥐, 그 다음에 관상. 이렇게 얼른 술로를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여러분. 딱 정답이 된 것들은 딱 소거하세요. 소거하고 딱 남은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49번. 빈칸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빈칸의 위치가 주어 앞이나 주어 뒤에 들어가면 여기 뭐 넣어주면 되겠다.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가 중요하고 확인하세요. 아까 질환 나오면 선생님 누구랑 표기한다고 그랬어요? 지우. 기왕 뭐 뭐 한 바에.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질환을 딱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바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술로 잡을게요. 니치란 이징싱러. 당신이 기왕 이미 일어난 바에 치우비에 당저 누워있지 마요. 칠라에 일어나서 시리엔 얼굴 씻고 쏘아야 양치하세요. 이런 게 전부 다 술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세 개가 연결돼서 나올 수 있어요. 엄격하게 49번은 술로가 다섯 개가 있어요. 이런 문장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보시면 되겠고 빈칸의 위치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50번 한번 볼게요. 타의 러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고민할 문제도 아니에요. 타의 형용살러예요. 당연히 제시어 딱딱 소거하면 남은 거 잡아주셔서 정답 잡을 수 있겠지만 타의 형용살러. 그래서 남은 거 세심하지 못하다, 대충대충하다 이게 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단순하지만 선생님 여기에 중요한 문형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타첸시의 탈추신러. 그 사람 정말로 대충대충해. 세심하지 못해. 자, 여러분, 뜻밖의 부사 이거 듣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꼭 외우세요. 뜻밖의 의외로, 의외로. 뭘요, 여러분? 자, 렌명사똥. 이거 모르면 독해석 못하십니다. 듣기도 나옵니다. 기차표 조차도 왕지 딸. 들고 오는 것조차 있다니. 라는 말이에요. 너무 대충대충한다. 시작. 추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들고 오는 것을 잊었다. 시작. 왕지 딸. 있다. 왕지. 그런데 뭐조차도요. 니엔에이 도비. 그래서 이런 문형들을 꼭 암기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뭐조차도 명사를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니의 호차표도 왕지 딸. 어떻게 여러분, 징란 뜻밖의. 라고 딱 포인트 잡으셔야 되겠죠. 정답 한번 읽어보실까요? 타 증시의 타이 추신라. 징란 니의 호차표도 왕지 딸. 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독해 제1부문은 이렇게 푸는구나 느낌이 오시나요? 독해 문제풀이를 할 때는 무조건 해석이 아닌 빈칸 앞뒤를 살펴셔야만 합니다.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또는 빈칸의 위치 등이 문제 푸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HSK 과외의 독해 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절대로 점수가 오르지 않는 독해 제2부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빠지야 짜이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